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사실 다른 암호화폐들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그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한 구글 검색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글 트렌드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 엔진에 비트코인을 입력했는지를 추적을 해본 결과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던 12월에는 비트코인의 검색 빈도가 5%에서 10%인 2배가량이나 뛰면서 그 연관성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2월 수준으로 다시 시세가 떨어졌던 1월에는요. 비트코인의 검색 빈도 역시 75%나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들이 시장에서 점점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분산되고 있는 것도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주요 문단 함께 살펴보시면 some of the movement in Ethereum, 특히 which has traded much better in January, 특히 1월에 훨씬 잘 팔렸던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it's just money getting pulled out of 비트코인, 비트코인에서 돈을 빼서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콜라스는 또한 투자자들이 검색 트래핑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개별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을 좀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암호화폐 시세의 경우에는 사실 그 변동성이 심한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예측하기가 힘들죠. 이런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는 것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주요 외신 체크해드렸습니다.